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나시기 전 약 400년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가장 최근의 400년이라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구약성경에만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이 무려 400개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수천년부터 시작해서 수백년까지 이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장차 메시아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이루실 자가 이 땅에 오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300여 개의 메시아의 예언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심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확률적으로 한 가지만 성취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예언인데 이 300여 개의 메시아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장,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재림, 영원한 통치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사에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은 바로 인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토록 인류가 구원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위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미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으시며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메시아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인간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삼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베들렘의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보곤 2장 7절 말씀 보면 마다들을 나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의 누임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아마 가난한 사람들도 말구유의 누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의 누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삶의 전부가 사실은 참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죽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정말 벌거벗겨져서 버림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신 생에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난하고 이 땅에는 소외당하고 그리고 병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다 모든 어려움을 채워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1절로 33절 보면 보라 내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탔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사에서 7장 14절만 숨으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인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본 3장 17절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유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게 하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이 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정부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의 어깨에 정권을 담당하신 통치자시다 만앙의 왕으로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만문국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왕권이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만문을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문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연상되어지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크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의 속성 다섯 가지로 그 주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탄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기쁘고 그리고 평생의 여러분 생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두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를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너무너무 다 신비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에 죄가 사암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야 한기홍 목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한기홍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정말 안 믿어줘요 너무너무 안 믿어질 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를 저렇게 다닐까 정말 신기한 사람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까지 여기 확실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 저는 안 죽을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면 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들림 받을 꿈이 있어요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샥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를 받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서로 너무나 신기할 거예요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도 더 멋진 모습으로 샥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라 두 번째는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예요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카운셀링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한 번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까? 제가 다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그물을 내려보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와! 두 배 가득 채워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지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러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또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 마디도 한 마리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내려보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이 가운데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모사라 우리 주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 붙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요하를 경의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전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자에 보면 가나훈인 잔지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 문등병자, 귀가 먼자, 현류병자 각색 모든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의 손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당자가 자기가 너무나 잘못 살아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정말 허락망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감히 자기는 정말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할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에 왔지만은 너무 아버지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끌어안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질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참치를 배선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사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참 실수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정말 딱 안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으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 주셨고요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화해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 평강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마음가운데 만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참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의 강물같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정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분의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심령 속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의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예요 그분은 모사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귀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